태권도를 배우는 목적 시작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 태권도가 원과 마음을 달려놔요 남이나 정신과 정신을 기념한 대판자를 돕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태권도의 배웅자 태권도입니다 잘했습니다. 우리 태권도 율동 준비 앙 신경의 태권도의 우iedz ban 태권도의 우지 태권도의 유지 태권도의 우지 태권도의 우지 태권도의 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